부는 다가오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막대하게 밀려온다. 배가 고팠던 시절에는 대체 어디에 그것이 숨어 있었는지 의아할 정도로 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 것이다. 특히 부는 오랫도록 금면 성실하게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믿음을 지니고 있다면 말이다. 부란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 확고한 목적이 있다면 노력을 하면서 부가 시작된다. 지금 할 일은 부를 끌어당기는 마음가짐을 갖추는 것이다. 부의 원칙을 완벽히 익히고 활용하면 곧바로 재정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한다. 손에 닿는 것이 무엇이든 그 자체로 이득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바뀐다. 말도 안 된다고 전혀 그렇지 않다. 평범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약점 중 하나는 말도 안 되라는 말을 너무 자주 입에 올린다는 것이다. 부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부가 찾아온다. 가난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가난이 찾아온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수많은 백만장자들을 탄생시킨 나폴레온 힐이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성공 철학의 거장입니다. 헨리포드, 존 록펠러, 앤서니 라빈스 등 수많은 백만장자들이 이 책 덕분에 인생이 바뀌고 큰 부를 이루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도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책들을 읽었는데요. 왜 이런 책들이 내용이 비슷비슷할까라는 생각을 가끔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모든 성공 철학 책은 근본이 이 책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 한 권을 읽는 것이 웬만한 책 열 권을 읽는 것보다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 책의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3가지 부에 이르는 원칙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다란 부를 이루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인 부에 이르는 첫 번째 원칙 열망, 부에 이르는 두 번째 원칙,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열망을 재하로 바꾸는 6단계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게 정말 유익합니다. 성공해서 큰 부를 이루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지혜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는 카네기의 성공 비밀을 담고 있다. 이는 오늘날 수백만 명의 인생에서 검증된 비밀이다. 카네기는 부자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연구할 시간조차 없는 사람들이 손해해 자신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준 마법의 공식을 쥐어주고 싶어했다.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든 성공한 사람들이 경험에 비추어 그 공식이 잘 맞는지 시험해 보라고 나를 지목했다. 4장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편에서 한 청년이 카네기의 성공 공식을 마음에 품고 실행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면 준비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공식이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찰스 슈아브는 이 비밀을 활용해 6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창출했다. 이 6억 달러를 현재 가치로 하면 120억 달러가 되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14조 8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장 생각이 상황을 만든다. 생각이 상황을 만든다. 정말 그렇다. 분명한 목표, 끈기, 불타는 열망과 생각이 결합되면 생각은 더욱 강력해지고 분화, 물질적인 대상으로 바뀐다. 이 앞에는 에디슨과 동업해서 큰 부를 이룬 반스에 대한 사례가 나오거든요.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온 마음을 다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이 사례 말고도 정말로 많다. 그의 강철 같은 결심, 열망에 집중하고 끈덕지게 밀어붙이는 행동은 온갖 장애를 넘어 그가 바라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기회는 이렇듯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기회는 뒷문으로 슬그머니 들어오는 교활한 면이 있다. 때로는 불운의 가면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잠깐의 좌절이라는 형태를 띄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곤 한다. 반스는 200만에서 300만 달러를 손에 쥐게 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치로 하면 5천만 달러, 60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돈보다 더 의미 있고 위대한 자산을 얻었다. 바로 널리 알려진 성공법칙을 따라 행동하면 생각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극이 물질적 보상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반스는 자신이 에디슨이라는 거물과 동업자가 될 수 있다고 진정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이 불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소망을 알고 또 자신이 열망하는 것이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끈기 있게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것. 그저 이것에서부터 시작했을 뿐이다. 즉 자신의 소망을 알고 그것을 꾸준히 생각을 하고 그리고 끈기 있게 나아가기로 할 결심이 불을 이루는 데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가장 공통적인 요인 중 하나는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단념하는 습관이다. 그래서 이 앞에 다비라는 사람의 사례가 나오거든요. 황금을 찾기 전 1미터 전에서 포기를 해서 황금을 못 찾게 된 사례거든요. 다비는 황금을 찾기 전 바로 1미터 앞에서 그만두는 바람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 택한 일에서 수익을 창출했다. 나는 금이 나오기 1미터 전에 그만뒀지 이제는 고객이 한 번 거절했다고 해서 단념하진 않을 거야. 성공이 찾아오기 전에 잠시의 실패가 먼저 찾아온다. 패배가 우리를 잡아먹을 때 가장 쉽고 논리적인 반응은 그만두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렇게 한다.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완전히 패배한 순간 한 걸음 떼는 것으로 지금의 성공을 이루었다고. 실패는 교활하고 모순적인 사기꾼이다. 실패를 성공에 거의 도달했음을 알려주는 신호로 여기고 기뻐하라. 정말 저는 이 부분이 좋았는데요. 항상 실패를 하면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도조차 하지를 않았는데 자신이 정말 원하는 분야라면 실패는 기회라는 생각으로 다시 도전해야겠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참 어려운데요. 이 실패가 다음 성공을 위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어린아이가 엄마가 받아오라는 50센트를 아주 무서운 아저씨한테 받아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무서운 아저씨가 계속 안 준다고 해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결국에는 받아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비는 30년간 생명보험 영업을 했던 지난 날을 반취했다. 그러자 그가 이룩한 성공의 상당 부분이 이 아이에게서 배운 교훈 덕분임이 분명해졌다. 고객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나를 쫓아낼 것 같을 때마다 오래전 방학간에서 큰 눈에 반향심을 가득 담고 서있던 그 아이를 떠올렸다네. 그리고 이 계약을 성사시켜야만 해라며 스스로 다짐했지. 상당수의 계약은 사람들이 안 해요 라고 말한 뒤에 성사됐지. 또한 다비는 딱 1미터 앞에 황금을 두고 단념했던 실수도 떠올렸다. 하지만 그 경험은 축복이 가면을 쓰고 나타난 것이었어. 계속 밀어붙여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었거든. 앞으로 나아가기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말이야. 어떤 일이든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시장이 우리를 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자신이 하는 방법이 옳다는 확신이 들면 시장을 떠나지 않고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결국 성공의 지름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는 다가오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막대하게 밀려온다. 배를 골던 시절에는 대체 어디에 그것이 숨어 있었는지 의아할 정도로 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 것이다. 특히 부는 오랫도록 금면 성실하게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믿음을 지니고 있으면 말이다. 이 책을 읽으면 불안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확고한 목적이 있다면 수고를 하면서 부가 시작된다. 지금 할 일은 부를 끌어당기는 마음가짐을 갖추는 것이다. 부의 원칙을 완벽히 익히고 활용하면 곧바로 재정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한다. 손에 닿는 것이 무엇이든 그 자체로 이득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바뀐다. 말도 안 된다고 전혀 그렇지 않다. 평범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약점 중 하나는 말도 안 되라는 말을 너무 자주 입에 올린다는 것이다. 그들은 어떤 법칙이 효과가 없는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 책은 성공으로 이끄는 규칙을 쫓고 기꺼이 성공에 전부를 걸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다. 성공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찾아온다. 실패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찾아온다. 이 책은 실패의 사고에서 벗어나 성공의 사고를 하게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주기 위해 썼다. 평범한 사람들이 또 다른 약점은 자신의 느낌과 편견으로 사물과 사람을 재단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다. 가난, 불운, 실패, 패배를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깊이 뱀 나머지 생각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사람도 있다. 자신이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다. 자기만의 관점으로만 삶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면 자신이 정한 한계, 자신의 믿음에 따라 사물의 한계를 재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헨리 포드는 성공 원칙을 이해하고 그대로 적용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 원칙 중 하나는 바로 열망이다. 즉, 자신이 소망하는 바를 분명히 아는 것이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오, 내 영혼의 선장이다. 영국 시인 윌리엄 헨리의 시 구절이다. 하지만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또한 두뇌는 우리가 품고 있는 지배적인 생각에 자석처럼 끌려간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어야 했다. 자석과 같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품은 지배적인 생각에 걸맞은 힘, 사람, 환경을 끌어당긴다. 막대한 부를 읽으려면 먼저 부자가 되겠다는 강렬한 열망을 품도록 자신의 마음을 끌고 가야 한다는 사실도 말해 주었어야 했다. 우리가 할 일은 부를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부에 대한 열망이 부를 이룰 수 있는 명확한 계획을 만들어내게 한다. 제가 보기 여기가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한 번 읽어서는 뜻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즉 생각을 하면 우리 마음이 생각을 실현할 수 있는 힘, 사람, 환경을 끌어온다고 합니다. 또한 부를 의식적으로 생각을 계속하다 보면 열망이 끌어오르고 이 열망이 결국 명확한 계획을 가져오고 실행을 하게 만들게 된다고 합니다. 즉 결국에는 모든 것의 시작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었다. 이 원칙은 당신에게도 효과를 발휘하고 오랫도록 그 혜택을 누리게 해줄 것이다. 또한 그 일은 무척이나 쉽다. 인간의 정신은 무엇이든 상상하고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 그래서 부에 이르는 첫 번째 원칙, 열망, 모든 성과의 출발점입니다. 앞에 나온 에디슨과 동업을 한 반스입니다. 기차 안에서 반스는 많은 생각을 했다. 그는 에디슨 앞에 선 자신을 떠올렸다. 에디슨에게 일생일대의 열망, 그러니까 위대한 발명가의 동업자가 되고 싶다는 불타는 열망을 실현할 기회를 주겠느냐고 묻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반스의 열망은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니었다. 소망도 아니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킬 만한 강한 열망이고 확신이었다. 반스는 명확히 목표를 선택하고 그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자신의 에너지와 의지, 노력을 모조리 쏟아부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가 이루고 싶은 목표, 그가 찾는 기회는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야 찾아왔다. 그는 목표를 달성할 계획을 세웠고 뒤로 물러설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 그 열망에 인생을 걸고 열망이 실현될 때까지 마음속에 품었다. 그는 퇴로를 남겨두지 않았다. 승리 아니면 패배만이 있을 뿐이었다. 반스의 성공 비결은 그것뿐이다. 어떤 일을 하든 승리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타고 온 배를 기꺼이 불태우고 퇴로가 될 만한 모든 걸 차단한다. 이것만이 불타는 열망, 다시 말해 승리의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누구나 부를 이룩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소망이 부를 가져다 주진 않는다. 부를 열망하고 마음을 완전히 쏟아붓고 확실한 방법과 수단을 계획하고 실패를 생각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그 계획을 따라야만 부가 찾아온다. 이게 정말 부자가 되는 핵심인 것 같거든요.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도 너무나 힘든 것이죠. 부자가 되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마음을 완전히 쏟아붓고 방법과 수단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옮기는 행동을 하고 실패를 하면 다시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성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성공하게 되는 이치인 거죠. 열망 혹은 명확한 목적은 목표 설정보다 상위에 있다. 열망은 인생 전체의 목적을 달성하는 지도다. 목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구체적인 단계일 뿐이다. 필생의 열망 혹은 명확한 목적이 있다면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 커진다. 목표로 다가가는 데 필요한 자원들을 얻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할수록 기회를 더욱 기민하게 포착하고 더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모든 행동은 궁극적으로 이 한 가지 질문으로 압축되어야 한다. 이 목표가 내 열망, 인생의 목적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까? 목적이 곧 인생이 된다. 이것이 정신에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스며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목적을 가지고 그거를 실행하는 세부계획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을 아무리 잘 쏘는 명사수라고 해도 엉뚱한 관역을 맞추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듯 인생에서도 명확한 목적, 열망이 없다면 아무리 목표 실행을 하더라도 그게 쓸모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열망을 재하로 바꾸는 여섯 단계를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에 대한 열망을 재하로 변화시키려면 명확하고 실용적인 여섯 단계를 따라야 한다. 첫째, 돈의 액수를 정확하게 정하라. 그냥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라는 식이어선 충분하지 않다. 셋째, 돈을 손에 넣는 날짜를 정확하게 정하라. 넷째, 준비가 되어 있든 아니든 열망을 실행할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일단 행동으로 옮겨라.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다섯째, 지금까지의 내용을 글로 써라. 액수, 날짜, 대가를 간결하고도 분명하게 선언문으로 써라. 부를 읽을 계획을 분명하게 서술하라. 여섯째, 이 선언문을 매일 두 번씩 큰 소리로 읽어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읽어라. 선언문을 읽을 때는 이미 그 돈을 손에 쥔 모습을 보고 느끼고 믿어라. 특히 중요한 것은 여섯 번째 지침이다. 아직 부가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돈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느냐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불타는 열망이 도움이 된다. 진심으로 강렬하게 부를 열망하고 그 열망에 완전히 몰두한다면 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는 어렵지 않다. 부를 바라고, 부를 손에 넣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라. 카네기는 평범한 제철소 노동자로 초라하게 시작했지만 이 원칙들로 10억 달러가 넘는 부를 획득했다. 오늘날 가치로 24조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이거를 처음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김승호 회장부터 시작해서 켈리체 회장님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성공을 달성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생각하라는 나폴레온 힐의 가르침 역시 오늘날의 수많은 자기개발 전문가들이 창조적 시각화라는 용어로 설명하는 기법이다. 시크릿에서도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 필요한 단 하나의 자질은 바로 명확한 목적이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것을 달성하겠다는 불타는 열망이 필요하다. 불타는 열망은 꿈꾸는 자들이 출발점이자 도약대다. 꿈은 무관심이나 나태함에서는 오지 않는다. 야심이 부족한 사람에게서도 생겨나지 않는다. 당신이 소망하는 일이 올바른 것이라면 그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고 실행하라. 실패할 거야 라는 사람들이 말은 신경 쓰지 마라. 사람들은 실패란 성공의 시야심을 알지 못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초라하게 시작하고 수없이 마음 아픈 고통을 겪었지만 마침내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 성공한 이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은 대개 위기의 순간에 또 다른 자아를 발현함으로써 찾아왔다. 우리는 손실이 일어나면 다른 것들 말고 그 손실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하지만 손실을 생각할수록 또 다른 손실이 일어날 뿐이다. 손실에 대해 생각하는 걸 멈춰라. 그 경험에서 얻게 될 이익에 정신을 집중하라. 그 어떤 장애물을 맞닥뜨린다고 해도 자신에게 장애물이 없다고 여기고 패배로 받아들이지 않는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라. 또 다른 자신과 친구가 되어라. 그러면 무엇을 하든 같은 목표를 지닌 친구와 함께하게 된다. 설득의 기술을 자신에게도 적용하라. 아주 유용할 것이다. 위대한 기업가들과 성공한 CEO들의 성공 원칙이란 다음과 같다. 꿈꾸고 실패하고 교훈을 배우고 마침내는 성공했다. 무언가를 소망하는 것과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자신이 목적하는 대상을 얻어내리라고 믿기 전에는 그 일을 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다. 희망이나 소망이 아니라 믿음을 지녀야 한다.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릴 마음이 필요하다. 닫힌 마음은 신뢰, 용기, 믿음을 고치하지 못한다. 기억하라. 더 높은 곳을 향하고 부와 번영에 필요한 것은 노력 말고는 없다. 비참하고 가난한 삶을 받아들이지 마라. 즉, 여기서 또다시 아주 중요한 단어, 믿음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4장을 보겠습니다. 구에 이르는 두 번째 원칙,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믿음은 마음의 연금술사다. 믿음이 생각과 결합되면 그 즉시 잠재의식이 그 진동을 낚아챈다. 그리고 그것을 번역하여 무한지성으로 보낸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믿음은 자신감, 신뢰를 가지라는 의미다.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확실하고 완전하게 믿으라는 말이다. 힐이 의도한 대로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잠재의식 수준의 믿음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마음 한구석에서 끊임없이 불평과 의구심이 치밀어 오른다거나 믿는 신욕만 한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자신감이 완전하지 않으면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 확신이 없으면 믿음을 지닐 수 없다. 무한지성은 인간정신의 일부, 다시 말해 예감, 통찰력이 번뜩이는 순간, 논리를 뛰어넘는 사고 과정을 정의하고자 사용한 단어다. 힐의 개념은 정신분석학자 칼륨이 집단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것과 현대 심리학자들이 몰입상태 혹은 존상태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하다. 믿음에는 자기암시의 원칙이 작용한다. 잠재의식 수준에서 확신이 이루어지거나 잠재의식에 반복적으로 어떤 생각을 주입하면 믿음이 생겨난다. 중요한 사실은 자기암시가 열망을 물리적인 형태나 재화로 바꾼다는 점이다. 믿음이라는 감정,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완전한 믿음을 자발적으로 개발하려면 반복하여 확신을 심어주는 수밖에 없다. 자신이 왜 이 책을 읽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망이라는 사고 자극을 돈이라는 물리적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갖추고 싶어서다. 잠재의식은 확신의 의거에 움직이고 확신은 믿음이라는 형태가 되며 그에 따라 열망을 실현한 명확한 계획이 나오게 된다. 잠재의식은 확신에 의해서 움직이고 확신은 믿음이라는 형태가 되고 그에 따라 열망을 실현한 명확한 계획이 나오게 된다. 자신에 대한 믿음, 능력에 대한 믿음은 자신이 의지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다. 어떤 생각이든 감정, 느낌 및 믿음, 자신의 능력에 대한 완벽한 믿음과 결합되면 그 즉시 그것과 동일한 물리적 형태로 바뀌게 된다. 여기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생각에 감정과 믿음이 결합이 되면 이게 물리적인 형태로 실체화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돼가지고 이게 실체화되는 것 같거든요. 해석하게도 믿음만이 사고를 자극하는 것은 아니다.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 역시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인 생각 역시 잠재의식을 통해 물리적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다. 부정적인 생각 역시 충분히 반복적으로 잠재의식에 새겨지면 마침내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무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실행하게 된다. 이때 잠재의식은 가급적이면 가장 실용적인 방식으로 물리적 형태로 바뀐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불운을 탓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저는 여기를 보면서 우리가 주식시장이 폭락이 오면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정말 큰 손실을 볼 것 같은 두려움에 떨다가 그거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결국 버티지 못하고 매도를 해서 손실을 확정시키잖아요. 이러한 것이 아무래도 이 부정적인 생각이 결국에는 손실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불운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이 잠재의식의 선택을 받아 물리적 형상을 갖추게 된 것이다. 믿음은 잠재의식이 활동하게 만든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 어떤 열망이든 잠재의식에 불어넣을 수 있고 그럼으로써 물리적 혹은 재화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우리가 기대하는 일 혹은 믿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은 가용할 수 있는 가장 집적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을 통해 물리적 등가물로 변환된다. 믿음이 명하는 일은 그게 무엇이든 실행될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잠재의식이 이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자기 암시를 통해 잠재의식을 속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속임수를 현실로 이루려면 자신이 원하는 대상을 이미 소유했다고 잠재의식에 주입하라. 즉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이룬 상태를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재의식을 속일 수 있다는 거죠. 잠재의식은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판단하지 않으며 투입되는 정보가 지닌 힘. 그러니까 그 생각이 얼마나 감정적이냐에 반응한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잠재의식에 그렇게 지시하면 잠재의식이 즉시 지시를 받아들이고 움직일 것이다. 마음이 긍정적인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믿음의 정신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믿음은 자기 암시를 통해 불을 끌어내는 출발점이다. 또한 과학이 분석할 수 없는 기적과 수수께끼의 토대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이 만들어내는 평범한 사고를 영적인 것으로 바꾼다. 믿음은 무한지성의 힘을 끌어내고 사용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반복하면 그 말이 참이든 거짓이든 믿게 된다. 어떤 생각이 정신을 온통 차지하면 그 생각대로 된다. 의식적으로 하는 생각은 연민이나 기타 감정과 결합될 때 동기를 유발해 행동을 지시하고 다스리게 된다. 생각이 감정과 결합되면 자석같은 힘이 발휘되어 유사하거나 연관된 생각을 끌어당긴다. 이 사실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인간의 정신도 지속적이고도 지배적인 생각에 부합하여 자신에게 공명하는 것을 끌어들인다. 아이디어나 계획 혹은 목적의 씨앗을 어떻게 마음에 심을 수 있을까. 생각을 반복하면 된다. 어떤 아이디어든 계획이든 목적이든 상관없다. 그래서 확실하고 중요한 목표를 글로 쓰고 기억으로 기록하고 그것이 잠재의식에 울려 퍼질 때까지 매일같이 큰 소리로 반복해 읽으라고 한 것이다. 어떤 생각이 정신을 차지하면 그 생각대로 된다.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선택하면 불운한 과거에서 벗어나 바라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간단한 문장으로 긍정적인 사고 자극을 만들어내고 기억에 새기고 그것을 잠재의식의 무기고에 안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말하면 된다. 잠재의식은 건설적인 사고와 파괴적인 사고를 구분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 작동한다. 잠재의식은 용기나 믿음에서 촉발된 생각뿐만 아니라 공포에서 촉발된 생각 역시 실현한다. 그래서 사고하는 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 그런 게 어디 적용이 되냐고 하는데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사고 방식, 즉 시장은 항상 우상향할 거라는 그 사고 방식이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고 투자의 대가들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패배할 거라고 생각하면 패배할 것이다. 감히 내가 어떻게 하겠어? 라고 생각하면 시도도 못하게 될 것이다. 승리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패배할 거라고 생각하면 패배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발견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에서 성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모두 마음먹기에 달렸다. 자신에게 압도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자신이 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바로 그 보답을 받게 될 것이다. 인생에서 벌어지는 전투에서는 강한 자, 꽤 바른 자가 늘 승리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든 빠르든 늦든 마침내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 월터디 윈틀이 지었다고 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믿음으로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무척이나 놀라운 사례다. 간디는 누구보다 크나큰 잠재력을 발휘했다. 그는 정통적인 힘으로 여겨지는 수단, 그러니까 돈, 전함, 군인, 전리품 같은 것은 전혀 없었는데도 힘을 지니고 있었다. 대신 그에게는 믿음의 원칙을 이해하고 이영명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는 능력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그에게 힘을 주었다. 간디는 이영명의 사람들이 마음이 합치되도록 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놀라운 위협을 달성했다. 믿음이 아니고서야 지구상의 어떤 힘이 이토록 클까. 그래서 이 뒤에는 앞에서 얘기한 찰스 슈아브가 아이디어 하나로 US 스틸사를 만들고 막대한 부를 이룬 사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를 간단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US 스틸사는 찰스 슈아브의 상상력을 통해 아이디어의 형태로 탄생했다. 두 번째로 슈아브는 이 아이디어에 믿음을 결합시켰다. 세 번째로 아이디어를 물리적, 재화적 실체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네 번째, 유니버시티 클럽에서 행한 그 유명한 연설로 계획을 실행해 옮겼다. 다섯째, 그는 꾸준하게 계획을 따랐으며 계획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확고한 결단을 계속 떠올렸다. 여섯째, 성공하겠다는 불타는 열망으로 성공할 채비를 마쳤다. 즉, 이게 성공을 이루는, 즉, 부를 일구는 방법이거든요. 상상력으로 아이디어를 탄생시키고, 아이디어를 믿음과 결합시키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계획을 만들고, 그리고 계획을 실행해 옮기고, 꾸준하게 계획을 따르기 위해서 확고한 목표, 즉 결단을 계속 떠올리고, 그리고 불타는 열망을 지속적으로 해서 성공할 때까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찰스 슈압의 아이디어와 모공과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믿음이 6억 달러에 달하는 시장 수익을 발생시킨 것이다.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 아닌가. 부는 생각에서 시작된다. 얼마만큼의 부를 얻을 수 있는지는 그 생각을 실행해 옮기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믿음은 한계를 없앤다. 당신이 지나는 길에 대해 어떤 값을 부르고 싶을 때, 삶과 흥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 사실을 기억하라. 즉, 자신이 이루고 싶은 부를 다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나폴레온 힐이 지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인 열망,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챕터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은 다 나와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망을 재화로 바꾸는 6단계가 우리가 부자가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꼭 글로 한 번씩 써보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과 자신의 생각을 직접 글로 써보는 것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실현 확률을 그리고 부자가 될 확률을 완전히 크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책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구해서 한 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는 여러 출판사에서 낸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보문고에 가서 검토를 해봤는데 이 버전이 가장 내용이 충실한 것 같아서 이 책을 골라서 읽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책을 한 번 읽어보시고요. 기회가 되면 다른 책도 한 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도 좋고 영상 내용도 꼭 중요한 내용이니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좋은 성공 철학 책이나 투자 서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